방금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버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우선주의로 해서 이렇게 압박을 계속 가할 거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상당히 가파르게 갑자기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다 안좋습니다. 다 안좋고 HLB도 같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LB의 상황은 사실 트럼프가 되든 말든 별로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상관없다. 트럼프 핑계대고 좀 내리는 그런 분위기지만 HLB는 지금 이 간암 여부가 정말 중요한 상태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 크게 내리다가 적감에 좀 들어주죠. 이런 모습을 보면 세력들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세력이 있을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미들 못 나가게 좀 잡아 놓으려는 그런 미끼성 상승도 한 번씩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에 얼마 없이 잠깐 올려주고 괜찮다, 괜찮다, 나가면 안 돼, 팔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미끼성 축가름 이런 데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쏘아서는 안 된다. 지금 6만 원대에서 매도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운합니다. 행운하. 결정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보라고 그랬죠. 여기를 여기를 좀 보셔야 되고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간암이 허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헤리스가 된다고 해서 되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너무 있다. 여기는 잊어버리시라. 여기서 이렇게 전체는 이렇게 올라왔구나. 지금 위치가 여기구나. 이렇게 봐야지 내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자꾸 생각하고 여기를 보고 나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못 팔았는데 아깝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빨려 들어가는 흐름이 전개되면 어느 순간에 하락 흐름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손도 못 댈 겁니다. 손도 못 댈 거다.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00% 이상 올라 있는 상태다. 지금 100% 이상 1년 기준으로 올라 있는 위치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다. 6만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기회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거. 비모. 그리고 CMC. 기대한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을 하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다가 매도 타점 타이밍 뺏겨버리면 영원히 매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영원히 매도 못하진 않겠지만 엄청난 손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뭐 이렇게 36,000원까지 갔다가 3,500원대. 이럴 때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FD 허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허가가 나지 않게 되면 HAB의 시총의 근간은 거의 다 모래성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의미입니다. 이거는 회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었을 때 거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거는 잘못하면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왔을 때 얘는 뭐 5% 10% 내렸다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하락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할 때지 지금 뭐 2,3%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은 세력들이 좀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면서 희망을 조금씩 주면서 개인들 팔고 나가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HLB는 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 엮어서 볼 때가 아니다. 얘는 허가가 잘못되는 흐름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잘못 나오면 이거는 뭐 좀 내려서 오만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저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다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다 보인다. 이거는 일반적인 위험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좀 보시고 6만 원대 매도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행운이라고 봅니다. 6만 원이라도 이 정도면 나는 좀 행운하구나.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죠. 일신석제 아주 강력하게 솟아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반도체의 전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충격파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서 크게 우려정시가 밑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2차전지도 그래서 아주 트럼프가 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IRA 폐기 이런 게 이제 우려가 된다. 그래서 크게 밀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선반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반영으로 좀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는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주도 섹터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이오에서 새로운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이오가 지금 거의 10배 올랐죠. 10배. 1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오늘 엄청나게 내려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치면은 개인들은 겁을 내고 매도를 많이 할 겁니다만. 그리고 이제 주가를 최대한 눌러대고 있죠. 눌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적감의 수가 또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적감의 수 들어서 물량을 쓸어 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어쨌거나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충격파가 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LB는 지금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는 잘못하면은 정말 끝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지금 63,000원이면 기회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의 세력들이 좀 붙잡아 놓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 매도하는 거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